권기창 안동시장의 주요 공예약 사업이 1년차부터 의회에서 대거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동예천 행정통합추진이나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 수돗물 반값 공급 등의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예산의 1.4%, 200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안동예천 행정통합추진지원조례안, 이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보류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권시장의 공약인 수돗물 반값 공급의 근거가 되는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안동시가 요구한 관련 예산, 즉 행정통합추진위원회 활동비 등 1억여 원, 수도값 감면액 25억 원 모두 삭감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동 이마댓물을 공급하기로 협약까지 한 광역상수도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례안은 부결이 됐고 행정과 협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민간용심으로 그대로 진도를 나가면 별 문제가 없고 또 대구시가 용역을 할 때 우리 안동시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외에도 올해 처음 무대를 시가지로 옮겨 거리축제로 전환한 안동국제탈춘페스티벌, 3대 문화권 사업장인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콘텐츠와 홍보, 금소 물놀이장 조성 등 권시장이 강조했던 문화관광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규모는 201억 원, 내년도 본 예산안 1조 4천억 원의 1.44%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첫 예산안 심사부터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정추진은 물론 권시장의 정치력에도 타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